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0만원이잖아 여러분들 이거. 자 총 11장. 550만원 말리지. 한 번 개봉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물을. 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재물을 약간 요거하는게 좋아. 20A. 이거 재물 한자만 까고. 한두자만 깐 다음에 바로 갈게요 여러분들. 한두자만 까고. 자 첫번째. 아니 이강이 형님인데? 아니 이강이 형님도 이거. 지금 바로인가 이런데? 이거 하나 바로? 여기서 응카 진짜. 여기서 응카라는 게 개등인데? 자 지금. 이거는 솔직히 약간 재물이야 여러분들. 이거는 재물. 아니 하시는 싸잖아 여러분들 지금. 아니 이거 누구야. 부스켓지 아니야 이거? 아. 아니 이거 3만 말리지 30만원인데 이거. 아니 뭐야 이거 강화 재료야 아니야 이거. 아 우리는. 우리는 요게 있다. 마일리지에요 여러분들. 11장. 550만원어치. 이거는 재물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잘 따야돼 여러분들. 왔다 베테랑. 잠깐만. 아 베테랑은 저렴하잖아 여러분들 요즘. 브라질에 요거는 이제. 페르나지뇨. 아 구스탑. 아. 아니 뭐야 이거. 어? 이거 원래 이래요 그런데? 아니 이거 8만원. 8만원짜리 이건. 8만원짜리 살거렸나? 차라리. 8만. 8만 말리지. 아 잠깐만. 아니야. 하나 큰거 뜨면돼. 하나 큰거 뜨메. 구스탑 말고. 아아. 나 오바메양 아니. 아 윌리안. 챔스 윌리안. 아악. 아니 진짜 이거. 이거 초. 초대부 비상사탠다던데. 이거 맞아요 여러분들? 잠깐만. 맞밥 붕괴인데. 맞밥 붕괴인데. 아니 맞밥 붕괴들. 윌리안. 아 잠깐만. 아 큰거 우리. 10억 넘어가는거. 폐사랑. 아. 요거는 이제 그. 아. 무티뇨 아니야? 아. 씨. 아 뭐. 1억 100이야 이거. 잠깐만요. 아 잠깐만. 아. 아니 말리잖아 얘들아. 잠깐만요. 아 뭐. 사먹떠어 지금. 아 진짜 안돼. 진짜 안돼. 야 하나만 하나만. 진짜. 넥스 큰거 안바란다. 드루퍼 엉카. 엠씨. 넥스 큰거 안바란다. 드루퍼. 아. 나 베테랑인데. 잠깐만 여러분들. 쿠폰에. 엥글랜드에. 아 나 이거. 너무 싼데 이거. 아니 이거 잠깐만. 이러면 여러분들 이거. 초대박 비상사탠다던데. 역대급. 아 잠깐만요. 내가 안 까야겠다 이거. 이거. 내가 까니까 그런거 같아요 여러분들. 오빠들. 오빠들 제가 갈게 오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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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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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베테랑인데. 잠깐만. 어. 아. 오빠들. 10만 올라가는데. 잠깐만. 그러면. 103? 그러면. 103? 그러면. 103? 8라인이. 100인데. 5억. 오. 요거지 요거지. 한번만 더. 오빠 한번만 더. 올라간다. 아. 씨어씨. 아. 더용. 아니. 왜. 맞아요. 여러분. 말리지.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진짜. 개오바야. 아니. 원래 이렇게 또. 야. 올까기 가버려. 내꺼야 어차피. 4장 올까기. 아니. 10억은 하나도 안 뜨냐. 어떻게.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올까기 아니라고. 이미. 7장이. 올까기 아닌 것처럼 망했잖아. 이미. 올까기 하든. 셋. 둘. 원. 스발. 얍. 씨. 진짜. 한번만. 아. 나. LL치면 이거. 아. 나. 비달. 뭐야. 나가 좀. 아. 뭐야 이거. 진짜. 오코차 이거. 근데. 한 장씩 간 거보다 잘 떴는데. 아니. 근데. 한 장씩 간 거보다 잘 떴는데. 솔직히. 어. 밑에가 안 좋겠는데. 한 장씩 간 거보다 잘 떴는데. 어. 아니. 진작에 그냥. 열 장 올까기 할 거랬나. 자. 갑니다. 바로. 이거. 진짜. 어. 아. 좀. 나가. 열차. 열차. 모드 개봉. 따라가자. 자. 여기서. 진짜. 한 장만 뜨면. MC. 아. 잠깐만. 하시면. 잠깐만. 아. 개호반데. 아니. 잠깐만. 아. 아니. 마. 이거. 뭐야. 이거. 천만 원짜리. 아. 이거. 원래. 떨려. 천만 원짜리. 넥슨. 확률이 뭐냐. 와. 넥슨 이건 아니지. 진짜. 쪼옹.